연초가 되면 저비용 항공사들이 저렴한 가격에 특가 항공권을 내놓습니다. 막상 구매하려면 해당 상품은 보이지 않고 사이트 접속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 미끼 상품이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포에서 제주까지 편도가 만 6,900원, 인천에서 일본 후쿠오카까지 4만 9,900원.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이 연초 앞다퉈 최대 90% 할인된 특가 항공권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가 항공권을 손에 쥐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사이트에서 튕기는 것도 되게 다반사고 들어가도 결국에는 다 매진되어 있어서. 많은 대기들이 일단 걸려있고 5분 전에 PC방이라든가 핸드폰으로 대기를 하더라도 아무래도 안 되는 경험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한 항공사가 오전 10시, 오후 2시 두 번에 걸쳐 특가 항공권을 판매했는데 표를 구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오전에 실패하고 오늘만 두 번째 시도인데요. 홈페이지 접속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시 51분인데 대기 순번만 해도 7만 9천번대에 이릅니다. 항공사의 낚시 마케팅에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프로모션 할 때마다 달력이 기록을 하고 그 시간마다 접속을 해서 상품을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확인을 할 수가 없고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구매가 어려운 이유는 특가 티켓 좌석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편당 5% 내외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300석 비행기 기준 15석 정도만 특가에 풀리는 셈입니다. 구매도 어렵지만 이런 특가 항공권은 비수기나 선호되지 않는 시간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 미끼라는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자 항공사들은 예약에 실패한 고객에게 할인 쿠폰 등 보상을 지급하고 서버를 증설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형입니다.